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하남시에 위치한 바로 주렁주렁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남아메리카 남미에서 온 굉장히 신기하고 이쁜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촬영 협조해서 온 것입니다 자 좋았습니다 이곳은 바로 그 공간인가 자 여기서만 내가 겁먹으면 날아봐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거의 뭐라 해야겠죠 볼 곳이 오 이쁘다 와 귀여워 여러분 저기 보면은 미역계 친구들이 있네요 안녕 아까 거기 있던 너천금강이구나 멋있죠 떡하니 있네요 여기가 포토존인가 봐요 우선은 신비한 동굴 이거 뭐지? 어딨니? 아 여기 있구나 우와 멋있다 자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갖다 주시면 아 진짜요? 오 안 무는구나 우와 왜 잠깐만 야 처음 봤는데 얘는 그러면은 이 종이의 정식 명칭이라 해야 되나요? 이 친구는 이제 빈트롱이라고 하는 동물이고요 이름은 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 특징은 몸에서 약간 팝콘 같은 향기가 나는 친구예요 들어오시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그 영화관 가면 팝콘 냄새 있죠 얼굴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발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작은 곰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약간 크기로 따지면은 진돗게 많은 거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면은 네 냄새를 맡으면서 발을 뻗을 때가 있어요 음 그건 먹는 거 아니야 두 발로 잘 쓰네요 근데 나이가 있었다 어떻게 흥미를 안 하겠나? 아까 보니까 90세 사람 나이로 거의 90세라고 네 맞아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이 들어서 팔아보세요 팔 잡는가봐 아 진짜 얼굴은 염락 없는 약간 위에서 보면 곰인데? 아 이거 핥아졌는데 그거 같다 고양이 혓바닥이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카피바라가 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크기가 이만한 친구가 딱 여기 있네요 두 마리나 있네 지금 카피바라 친구가 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욕도 하고 응가도 싸고 그러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아이고 뭐야 카피바라 내가 긁어달라 눕는 거예요? 네 우와 우와 사막용이다 너무 예쁘다 사막용은 볼 때마다 귀여운 거 같아요 지금 저기 아래 보면은 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아 근데 이거 그 친구는 이 친구들 보러 온 게 아닌데 아이고 귀여워 사람지 사람지 아하하하 아 간식 주는 줄 알고 오는구나 일로와 컴이야 아하하하 우와 야 저 친구 진짜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설거타 육지거북이라는 건데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 네 이 친구가 제일 큰 건 아니고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육지거북이도 있고 이제 알다부라라고 하는 육지거북이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들이 육지거북이 이렇게 하면 막 물지 않나요 하는데 이거 손을 계속 가만히 두면 방금처럼 물긴 해요 근데 엄청 빠른 정도는 아니니까 어쨌든 주의해야겠죠 빼놓으면 서판 허레리도 아하하하 아이고 귀여워 아 얘 토끼인가 아 너 토끼 자고 있었구나 안녕 아 이게 토끼랑 거북이랑 같이 사는구나 와 그리고 오 이런 관도 있네요 디스커스랑 어항이 굉장히 이쁘게 돼 있어요 지금 주인공을 지금 만나는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가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 있는 곳인데요 짜잔 우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여러분 짜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친구는 토코투칸입니다 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친구는 토코투칸이 아니라고 하는 엄청 이쁜 얼굴을 갖고 있는 친구고요 부리가 엄청 커져 무겁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안에는 엄청 비어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리가 몸통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더 큰데요 여기 부리가 혈관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몸에 체온 조절을 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아아아아아 지금 눈은요 오 눈은 푸른색깔이요 푸른색깔이고 지금 촬영하라고 얘가 아예 머리를 돌려주네요 눈 옆에는 약간 노란색깔 화장한 듯하게 오오오오 자세보소 혹시 이 친구 먹이주는 거 저한테도 올라오나요? 네네 한마디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시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먹이주는 거 보면은 날아갈게요 아 진짜요? 한번 해볼게요 야 뚝한 토코 뚝한 빨리 와보세요 온다 온다 자 아이고 귀여워라 딱 왔구만 자 이제 먹어보세요 팔을 쫙 펴주면 먹는데 와 세액사님 그 이 친구는 그러면은 자연에서 뭐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과일 같은 것도 먹고 야채 같은 것도 주워 먹기는 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저희는 사료랑 과일 위주로 이 친구들한테 밥을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먹이를 이 친구들한테 한 번에 삼키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 얘는 머리에 지금 빨간 색깔 부리에 좀 나있네요 지금 얘 뭐 하는 거예요 소리가? 이 소리는 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열 싸움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면 싸우기도 해요 서열 싸움 할 때는 약간 구리를 팔처럼 싸우기 때문에 구리를 봤을 때 흔적이 약간 깨진 거 같은 게 있으면 다쳤다기보다는 서열 싸움을 하다가 생기는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되게 웃기네 야 여러분들 근데 토코토카는 남매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제 너무 이쁘다 보니까 이제 애완용으로 반려조로 많이 포획을 해서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는 지금 멸종위기 대상이어서 현재 국제적인 멸종위기 사이테스 2급에 들어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관심 있으셔도 사육이 절대 안 됩니다 개인 사육 자연 속에서는 알을 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낳는데 모성애랑 구성애가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쁜 친구죠 바로 여기 지도에 보이는 이곳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토코토카 친구가요 여기 장끼가 있대요 얘네가 물을 먹고 싶으면은 바로 수도꼭지를 연다고 하는데 잠시만 셀카 한 번만 찍자 잠깐만 셀카 한 번만 찍자 솜카 잘 갈게 잘 갈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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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먹어라 아 잘했어 얘가 왈라비인거죠? 네 이 친구는 왈라비입니다 아 너무 이쁘다 이게 다 큰 건가요? 이 친구가 수컷이라 이제 가장 큰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네 와 되게 애기같은 눈망울인데 이 친구인가요? 네 이 친구가 우리 붉은포불새라고 하는 친구고요 와 이 친구 이름은 아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와 약간 토코토칸이랑 비슷한 부리 크기라고 해야되나?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토칸이랑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 붉은포불새의 특징은 이 부리가 어릴 때는 약간 검은 색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빨개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붉은포불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와 진짜 멋있다 혹시 이 친구들도 그럼 어디서 온 친구들일까요? 우리 아투 붉은포불새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에서 온 애들이고요 필리핀 쪽에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럼 멸종이기 동물 소개에 들어가는 친구겠네요 오 근데 정면으로 봤는데 눈 너무 예쁜데요? 네 이 친구들 눈이 특징인데 저희 특히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피검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게 특징인데 우리 붉은포불새는 이 눈 색깔로 암수를 구별이 가능하다고 해요 진짜요?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보시면 지금 눈 색깔이 약간 흰색과 푸른색이 섞여 있는데 암컷은 이러한 색깔을 갖고 있고 수컷은 이 눈이 금빛이 돈다고 해요 오 진짜요? 근데 아투한테는 미안한데 이게 불이랑 그 저치적인 색감이 그 스마일크랩 집게 같이 생겼는데요? 너의 별명은 이제 집게 스마일크랩 집게 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아 뭐야? 더러고 뛰어다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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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애교를 부리네요 아주 좋은 친구예요 아유 강아지 같구만 난 이제 갈게 어우 너무 매력적이다 아투 고련 아 던졌어? 고련 싫어? 자 바나나가 싫어? 부르미가 싫어? 어 내가 저를 먹어? 응 어? 뭐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아